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노켓두근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력을 침해하는 미드의 반공화국 침략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1을 연이어 남주선 지역 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3월 28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번토 미주리즈 와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E-A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